민주당의 경선 막바지인데 투표율이 지금 막판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예측은 경선이 일방적으로 가면서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라고 봤는데 화천대유 의혹이 터지면서 오히려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과연 어떤 의미일까? 누구에게 유리할까? 양측의 설명이 다릅니다. 일단 어떻게 높아졌길래 함께 보시죠. 이재명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번 주에 일요일날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투표가 마감됐는데 투표율이 74.7%입니다. 1차 때 70.36% 2차 때 49.68% 다시 1차 때 70%였다가 2차 때 떨어졌는데 다시 3차 때 크게 오른 겁니다. 오히려 올랐네요. 그렇죠.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느냐. 이게 양쪽 캠프의 해석이 전혀 다른 이런 상황인데. 올라도 1차 때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확실한 거는 1차에서 2차로 가면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거의 낙점되는 건 아니냐. 거의 결과가 나온 건 아니냐. 이렇게 가면서 점점점 열기가 식고 있었죠. 그런데 다시 3차 때 올랐다는 건 분명히 대장동 사건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까. 이게 결국 문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치에서 봤을 때는 결국 대장동 의혹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한다. 이런 이재명 쪽의 지지자들이 뭉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이낙연 후보 쪽에서 봤을 때는 대장동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재명 후보로는 대선이 이길 수 없다. 이런 민주당 내의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1차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건 저는 양쪽 다 결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지층은 이재명 지지층대로. 이낙연 지지층은 이낙연 지지층대로 결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74%라는 높은 투표율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결과는 결국은 결과는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양쪽 다 결집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저는 보면 듭니다. 결국 결과는 내일 모레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슈퍼위크는 어쨌든 일정의 여론인데 여론조사 한번 준비했습니다. 화천대유 의혹 이후에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여론 추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보세요. 딱 붙었잖아요. 김용주 의원님. 딱 붙었어요. 34.1, 31.1. 화천대유 의혹 빵 터지니까 20% 초반이었던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30%로 껑충 뛰면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붙어버립니다. 화천대유 빵 터지니까 30대 후반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이재명, 이낙연의 여론조사상으로는 두 분의 지지율이 딱 붙어버렸는데 거기에다가 마지막 슈퍼위크 투표율까지 지금 역대 최고다. 그러면 김용주 의원님,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글쎄요. 지금 이재명 기자 얘기한 것처럼 양쪽 다 결집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계산을 해보면 나머지 표에서 17만 표만 더 하면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이재명 후보가 갑니다. 홀드게임 약으로 치면. 그렇지만 그걸 계산으로 보면 약 40%의 득표, 그동안에 53%, 58%까지 지지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거의 초박빙이다. 방금 그래프상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 무난히 결선 투표 없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재명 대세로는 흔들리지 않은 쪽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 측이 조금 흔들리지만 꺾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자기의 힘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고. 왜냐하면 그래프가 교체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당연히 다른 대안을 찾는 표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당 내에서는 또 다르거든요. 대세론을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진영 논리에 빠질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조차 이낙연 후보가 쉽게 이렇게 결선 투표로 갈 수 있기는 아직 없다. 왜냐하면 마지막 남아있는 표가 별로 안 돼요. 실제적으로 보면. 일반 여론조사표가 30만 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차 2차 때보다 작습니다. 표수가. 물론 대의원 그런 표수는 전체 합하면 60만 명 표를 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이낙연 후보의 생각만큼 그렇게 판이 뒤집혀지거나 결선 투표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선 투표가 되려면 이낙연 후보가 3차 슈퍼위크 결과에서 과반 이상을 받아야 되고 이재명 후보가 4차 초반이 나와야 된다. 4차 초반만 나와도 결선 투표 어렵습니다. 4차가 나오면 안 됩니다. 3차가 나와야 된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좀 중요한 힌트가 되겠군요.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